덥지 않네 그렇게 이 우부 자체도 트래픽이 엄청 심하다 그래서 발리에 와서 발리 댄스 공연이 있긴 한데 또 영상은 못 찍어 저기가 우부 방금인가 봅니다 뒤집어 광고는 그렇게 크지 않아 잠깐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안쪽에는 또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아 이 시내에 진짜 복잡하네요 시끄럽고 이게 내추럴한게 아냐 옷을 입어들어 가야해 그렇지 그렇지 이런거지 너무 복잡해 그쪽 길로 들어가면 산책만 있는 것 같아요 아 시끄러운 거리에서 갑자기 조회가 한곳으로 들어오는 거야 밀릉 속으로 와우 여기 승대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물도 가져갈 필요가 없겠네 근데 파는 것들이 다 있어 아 시원하다 길은 거의 평지 길입니다 지금 언덕이 살짝 나오긴 하네요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마치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이제 라이스필더 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커피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되돌아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5킬로? 5킬로 정도 걷는 게 되고 피곤하겠다 한 잔 마시고 사진 찍으세요 네 안전벨트 세워주시고 영상을 찍으세요 네 이제 항상 잡고 앉아있고 다시 앉아있어요. 1,2,3,GO! 워킹힐은 다 갔다 왔고요. 마지막으로 라이스필드 구경 가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스필드 말이 영어로 하니까 라이스필드 멋있어 보이지만 시장인 것 같다. 논구경 가는거죠? 뭐 논구경? 우붓왕궁에서 옆에 있는 시장골목이네? 시장골목 여기에 전부 사람이름을 세워 그려놨네? 쇼핑은 여기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. 사실 논쪽으로 한번 걸어가 봅니다. 라이스필드 주택가 바로 옆에 이렇게 논들이 있어요. 바로 한군데서는 모를 수 있고 한군데서는 추수를 하고 시원하다 사이클링 투어를 예약을 해놨는데 그래서 아마 라이스 테라스도 볼 것 같아. 그래서 아.. 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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